불러볼게 차려 엄마 이쪽이 엄마꺼에요 이쪽이 엄마꺼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헤어지며 그리울 것 만나 보며 시기할 것 이볐이 에시아 미니루매이도나 양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 걸 세상을 생각하러 세상이 애초추를 얼마나 쪽팔린가 얼굴도 완벽하고 몸매도 완벽하고 목소리까지 기가 막히고 학교도 좋은데 나오면 이렇게 해봐라 얼마나 쪽팔린가 저 사간대 우리 집 신나간대 달려들니 머리끈의 시선 우리 꼭꼬서 홀려먹고 본체 맞지 왜 했던가 아 생각하고 고마워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사회생활을 참